야 제발 야 아 도검치우개 좀 해줘 바다완성이봐 안녕 아 내놔 내놔 귀엽믄 내놔 여기에서 가 아 귀여워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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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귀엽다 오 오 오 와 야 야 야 야 공격하지마 어 나 쫀다 아 뭐 포켓몬이야 얼어붙게 만들고 공격을 하네 바다에 떨어졌잖아요 점프 왜이렇게 어색해 누가 점프를 누가 점프를 이렇게 이러고 있다고 이러고 해 서브노티카 일로우제로 조사가 전부는 아니야 나한텐 전부야 샘에게도 마찬가지야 무슨 일인지 알아야겠어 크으으으 유성 폭풍이야 아 그 알테라 회사에 눈을 피하기 위해서 유성과 같이 떨어진다는 거구나 이제 이해했어 그래서 유성 근데 이게 가능해요 물리적으로 아니 물리적이 아니라고 해도 저 미티어의 고온으로 인해서 다치지 않을까? 내가? 이것 봐 벌써 깨지잖아 굉장히 위험한 선택 같은데요 하지만 어쨌거나 착륙은 했네 벌써 어지럽다 난 무서울 것 같아 전면이 다 유리며 갑시다잉 갑시다잉 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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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이거 기분 다르다 전편이랑 기분이 확 다르다 저거 뭐야 저 가오리 편하게 지내래 어 와우스 무자비하게 지나가네 매우스? 와 진짜 반갑다 근데 나 뭐 전편은 바다에 떨어졌잖아요 점프 왜이렇게 어색해? 누가 점프를 누가 점프를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해 아무튼 귀여운 점프네잉 뭐 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꼈다 일단 저 낙하산으로부터 가는 건 확실해 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오이씨 이거 메스마 아니야? 어우 징그러 그리고 주인공이 말하는 게 너무 반갑다 전작은 한마디도 안했잖아 으으 이거 빼고 나 따라와 무섭지만 너무 신기하다 손을 왜 이러고 있냐고 손을 왜 이러고 있어 hori 좌우 대중 누군가 점프할 땐 이렇게 점프하세요 야 암튼이 진짜 기분 좋다 오 와 심해야 산호초 와 너무 좋다 안 춥나? 이게 썸노우티카의 맛이지 와 진짜 신비하다 지형 잘 만들었다 이번꺼 전작도 꽤 잘 만들었지만 뭐 얻을 수 있는게 있을까? 어 안녕 야야야야 이 자식 좀 빨라? 버퍼링 없나 지금? 야야야야야야 스탑 스탑 먹어 먹어 냠 아이고 수분 떨어졌네 야 부미랑 고기 야 이거 시장이 반찬이네 야야야야야 스탑 스탑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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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수분을 잃고 있네 근데 벌써 죽을 뻔했네 자 여기 뭐가 있을까? 태양광 패널 같은게 있네 오우 락카포트다 이거는 전작이랑 일치하네요 이거는 뭐 딱히 다를거 없어 조리 절인 절인 음식 아 이거 표시된다 오른쪽에 완전 좋아 스캐넛 아 방수 보관함 요거까지는 뭐 다를게 없네 저장 꺼의 뭐 아무것도 없어 무선 탑도 릴리 말한대로 찾기 쉬우면 좋겠네 저기요 으 아무것도 없는데 뭐 대단한 것 마냥 아 아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해 시작하는 거구나 펭귄이다 펭귄 아 너무 귀여워 그럼 이제 이 근처에 움직일 것 같아 석회암 부수기 바로 앞에 있네 다행이다 이 이 주먹으로 석회암을 부수는 여자죠 불의 고기 왜 야스 바로 잡아 멱살 잡은거 봐 야 따라와 좋은데 가자 그럼 이제 서브노티카의 전통대로 시작하고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 되겠구만 워우 움직일 것 같아 나중에 살아있는 거 아니야 문요녀 문요녀 뭐가 있을까 바로 그냥 냅다 나가버릴까요 으 깜짝이야 아 그냥 해면이구나 저장하고 아 귀여워 관대까지 가보자 이번 거 이건 뭐 알데라 오로라호의 침몰 그런 것도 없어서 딱히 제약이 있어 보이지 않네 이 홍삼젤리는 못 먹어 오 맵이 좀 저기 산 있네 엄청 큰 다리랑 산이랑 그리고 뿌옇다 전체적으로 잘 안 보여 오히려 물속이 더 잘 보이네 어 이거 나 트릴러에서 봤어 얘 장난치잖아 해마 해마 같이 안녕 매아이 매아이 터치 유 바다 원숭이야 좀 이쁘게 만들지 바다 해마 이렇게 어 난데스까 시글라이드 뭔가 더 나가보고 싶다 안녕 헬로우 아 이거 산소가 없으니 영 복지 전 여기서 돌아야겠다 더 날아가다가는 o 이것만 what wounds 가면 안될까 아 여기 죽을 뻔 먹고 가긴 무슨 자 몇 녀야 유 웨려 찌따눔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와... 이게 2번 파는 대체 무슨 비밀이 있을까? 오! 뭐지? 라플레시아 같은 게 있네? 혹시 이번 또 뭐 그... 그 세라의... 오 산소 보충기래. 세라의 그 병... 리필하진 않겠지? 재사용하진 않겠지? 와! 와! 적용! 찌타늄? 이거 뭐야? 이게 뭐야? 아 산후. 와 이런 게 다 적재적소 배치돼 있다. 어이구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! 잠깐만요! 잠깐만요! 와 이게 너무 신비롭다. 진짜. 외계인들이 이미 만들고 있는 것 같아. 어? 스토리가 벌써 진행되고 있잖아? 여기도 외계인 나오나 보다. 와... 와 지형 진짜 멋지다 이건. 너무 멋지다. 일단 얼른 자원이나 펼 수 있는 거 쾌가고. 와 이거 되게 많다. 탐사에 꽤 자유롭다. 아 다 풀피로 충전되진 않는구나. 옥세전이. 전 바다에서 사는 꿈이 있어요. 바다에서 살고 싶어. 물 속에서. 물론 가끔 햇빛도 맞고. 육지로도 나오고 했지만. 오오오오! 나 이거 뭐 구하면 안 될까? 얘만 얘만 얘만. 아 얘도 얘도. 얘도. 좀만 좀만 좀만. 좀만 버텨. 숨 참아. 아 여긴 추워 온도가 떨어져? 비상용 비풍 은닉셔. 아 물이 더 따뜻하구나. 다시 숨 한 번 쉬고. 어휴. 엄청난 거에 박혀있네. 와 그래픽 낮게 낮췄는데도 꽤 좋네. 왜 이래 저거. 뭐 파닥파닥 거리는데? 사이버펑크처럼. 저거 너무 큰 것에 가로막혔다. 이거 어찌냐. 어? 뭐 레이저를 쏴. 와 이 색 진짜 멋지다. 이 오렌지 빛. 이야 미쳤네. 근데 지금 어떻게 가지? 올라갈 수는 있나? 올라가기엔 너무 거대하고. 와 노을인가 보다 지금. 멋지다. 진짜 멋지다. 여긴 뭐야? 근데 이 붉은색이 좀 공포감을 좀 주네. 뭐야 이게? 허어! 왜 아무것도 안 보여. 뭐야 맘에 봐 세포로. 아니야? 생명체 아리랍니다. 잠깐만. 어? 저기요. 이거 버그. 잠깐 버그인가? 아무것도 안 보여. 망했다. 망했다. 잠깐만. 와 뭐야 이게? 어! 다행이다. 산소 있어. 이야, 진짜 죽을 뻔했네. 그리고 벌써 밤이구나. 여긴 밤이 빨리 오네. 아 눈도 와 약간 너무 정신없다 안보여 아무것도 자 여기 다시 내려가보자 드디어 해요 심해 공포증 사만다 아이와 프레드 러찬스 어떻게 보지 이건가 아니고 쌤 언제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주고 받았어 아 쌤 처음에 말했지 쌤도 그랬고 라고 포테이토 사진 받았어 포테이토 아 아 아 아 공기 아 공기 아 공기 아 물속에서 책 보면은 공긴 괜찮을 줄 알았네 뭐야 10분만에 1대세다 야 가성비 좋다 10분에 1대세가 보장됐네 왜 또 이러고 있어 자꾸 이러고 있어 이거 보다가 죽어버렸구나 언니 일은 안됐어요 아 이걸 보다가 죽었네 알 하나 챙겼으면 됐지 뭐 아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 네 자 간다 다시 간다 아이 머네 기껏 파밍 뭐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 벌써 잃어버렸네 납 납 적용 다시 가보자 아 좀 더 이따 올걸 괜히 물속에서 책 본다고 꼴깍 해버렸죠 너너너너너너로 어 뭐야 이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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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뭘 쏘는데 아 눈 눈 눈 와서 어 얘 스토커 오 오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냐 디자인이 약간 흉물이야 아 생긴 거를 오 얼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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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여기 따뜻하잖아 물속이 더 따뜻한데 왜 얼지 그 내가 생각하는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되지 않나 여기 슉 다시 통과 애기 때 엄마 아빠랑 워터파크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잠깐 잠수를 했거든요 잠수했는데 어떤 거대한 튜브가 내 머리 위를 막았어요 그래서 난 올라가고 싶은데 튜브에 밖에 못 올라가는 거야 죽는 줄 알았어 몇 초 안되는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참 무서웠어 애기 때 수영장의 악몽 중 하나였어 지금은 좋지만 이건 뭐야 이게 뭐야 어 개 징그러워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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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 징그러워 이씨 산소 충전해준 건 고마운데 야 전 좀 징그럽다 저 사이를 통과한다 생각해봐요 어 나 무서워 급 무서워졌어 어 내 자원들이 여기 있구나 죽으면 떨어지는구나 누가 이걸 버리고 왔나 했네 어 다행이다 죽는 게 위험한 일이 아니었네 뭐 있니? 구급 장작? 음? 여긴 형광등? 조명탄 이게 다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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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조명 이거 진짜 멋지다 이게 이게 명작이다 크아 한번 좀 이 수면에서 감상하는 저거 뭐야? 와아 어? 안녕? 징그럽다고 한 건 미안한데 이제 보니 신비하다 참 색깔이 이렇게 자체 발광이 되네 그리고 어? 공생고기래 먹어 일단 먹어 야 넌 못 먹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될 거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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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야야야 야 공격하지마 어? 나 쫀다 아 뭐 포켓몬이야 얼어붙게 만들고 공격을 하네 뭘 뭘 뭘 긴급탈출 아주 아찔하다 야 얘네가 다 잡아먹는다 이 동네 생태계를 OH 야 세vert 야 너 잘잡혔다 specification 따라와 널 먹어야겠어 야 미역 덩쿨 시앗부터 어떻게 보자 자 Foles 도감 채워야 돼 도감... 도감시오게 해줘! 생각해보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. 뭐 주는 것도 아니고. 어? 이런 게 나오네? 구리가 들어 있을 확률이 높음. 신기하다. 이거 나중에 잘 읽어보자. 근데 이건 이거고... 산후다리. 와... 신기하다. 연구하고 있어. 일단은 미역 군집에서 그 머시깽이부터 좀 얻어오자. 미역... 아! 미역 씨앗부터 좀 얻어오자. 야 제발. 야! 도감시오게 좀 해줘. 바다완숭이 봐. 안녕! 아, 내놔. 내놔, 귀요마. 내놔, 윤재석아. 아, 귀여워. 내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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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놔! 아, 진짜 귀엽다. 어우, 이거 꽤 귀엽네. 맘에 든다. 얘 덕분에 그 무서움이 좀 덜해지는구나. 근데 저놈이랑 놀다가... 죽을 뻔했네? 논 대가로 목숨을 잃을 뻔했네. 미역 어디갔어? 저기요. 야, 야. 어, 야, 얘 그래. 아, 필요없어 너. 너 주는 것도 없으면서. 주는 거 없이 미워. 아, 징그러워. 촉수 살아있을 것 같아. 아, 이건 좋다. 광물을 이렇게 찍으면 뭐가 있을 확률이 높음이래요. 마음에 든다. 미역 줄기 어디갔어? 나 계속 미역 찾고 왔는데. 미역을 찍고 왔는데 왜 안 보이는 거야? 음... 헬로우? 헬로우? 아, 더 죽겠네. 얘만, 얘만 먹고 가자. 충분해. 끌쩍. 문은요. 아이고. 아이고, 옥시전. 옥시전, 옥시전. 옥시전, 옥시전. 야, 부메랑 연구할 목적 때문에... 좀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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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. 아, 사라지면 됐지 뭐. 여긴 없... 어? 밑에 우주가 있어. 아, 아까 그 식물이구나. 산소. 크... 진짜 신기하다. 오, 오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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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주락한 비행기 자네가 있지롱. 아... 아, 바다 원숭이 둥지였어? 멋쟁이풀? 아, 막 기계를 가져다가 지들 둥지를 만드는구나. 아이, 귀여워라. 탑승물 제작기 파편이 벌써 나왔네? 아, 이건 필요 없는데 스캔 좀 하지 말자. 아, 예. 저... 저 새끼 또 손... 또 내거 세빌라. 탈출! 탈출! 어! 럭키. 탈출! 탈출! 근데 왜 이... 얘네들은 그게 없는겨? 뿌리 좀 줘. 미역 덩쿨아. 무서운 소리 나는데... 씨앗 덩쿨을 하나도 안 줘. 럭키. 럭키.